오늘은 종잣돈 500만원으로 500억원을 만든 압구전 투자클럽의 대표 압구전 교주 조 문헌씨의 투자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전 교주 조 문헌의 투자격언 1. 주식시장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당신이 투자할 만한 종목은 언제나 있다. 2. 좋은 주식은 순금보다 순수하다. 순금보다 확실하고 순수한 주식이 있는데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 지갑에 현금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주식을 사라. 3. 인내 없는 수익은 없다.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기다려야 한다. 4. 분산 투자는 무지의 소산이다. 저평가 우량기업에 집중 투자하라. 주가는 반드시 기업가치를 따라간다. 5.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이미 늘어나 있는 것이다. 내재 가치가 5만원인 주식을 1만원에 매입한 순간부터 이 주식을 5만원짜리로 생각하라. 6. 차트는 당신 영혼의 파괴자이다.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 차트를 분석할 시간에 기업과 산업에 대해 연구하라. 차트는 관제하는 Q3.